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48페이지 기내서비스 요청하기 두 번째 시간 좌석을 뒤로 젖혀도 되나요? 안 돼요. 지금 이륙하는 중이잖아요. 아하 네, 뒤로 젖혀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상황에 봐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뒤로 넘기기 전에 물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an I? 이거 이번에 이용해 볼 거예요.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를 뭐라고 하게요? Recline 오, 천재! 맞아요. 아마 가구 중에서 리클라이너라는 제품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쇼파인데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뒤로 넘어가는 거는 Recline Recline이라고 하거든요. 졸다가 뒤로 넘어가도 Recline인가요? 그건 아니지. 의자 기능 중에 뒤로 좀 각도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자리를 이렇게 뒤로 넘겨도 되나요? Can I Recline my seat? Can I Recline my seat? 이 표현은요? 네. 승무원한테 한다기보다는 네. 뒷사람한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다, 정말. 승무원한테 했을 때는 아마 이럴 때일 것 같아요.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이럴 때 혹은 식사를 이렇게 서빙해 주실 때 의자를 똑바로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넘겨도 되나요? 이렇게 이륙이 다 끝난 다음에 안전고도에 들었을 때 Can I Recline my seat now?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뒷사람한테 슬쩍 보고 사람이 있으면 Can I Recline my seat? 이게 좁은 비행기에서는 참 애매한 게요. 뒤로 의자를 젖혀도 되는 타이밍에 뒤로 젖혀놨는데 뒤에 앉으신 분이 저기요, 죄송하지만 의자 좀 앞으로 해 주시겠어요?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좁으니까. 그러면 당신도 뒤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원래는 다 같이 뒤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자기는 뒤로 안 하고 앞사람이 뒤로 하니 나는 좁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I'm sorry. Please excuse me. 내용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할게요. 그런데 제 귀에 들리는 거는 너도 뒤로 제끼던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잠 자야 되는데 힘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신공을 써야 된다니까 뭐죠? 아예 체크인을 할 때 친구들이랑 일부러 중간중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양옆에 아무도 없도록 그거 잘못하다가는요 도착할 때까지 친구 없이 혼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좋지 않아. 자, 그래서요. Can I를 이용한 패턴을 배워볼 거예요. 오케이. 자, 입국 카드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입국 카드 immigration card immigration이 이민이란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immigration card는 이민 카드인데 네. immigration이 출입국 관리소라는 의미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immigration card 하면 출입국 카드 Can I have an immigration card? 담요 좀 주시겠어요? 아,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Blanket, please. 근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Can I have a blanket? Can I로도 할 수 있죠. Can I have a blanket, please? 제가 좀 지나가도 될까요? Go through 해도 되냐고요? Can I go through? Can I go through? 이거는 언제 쓰지? 내가 지나가도 될까요? Go through. Excuse me랑 같은 얘기죠? 저 좀 지나갈게요. Can I go through? 아, 이거 창, 뭐지? 바깥을 보겠다고 창가석에 앉은 거야. 근데 아까 맥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 좀 지나가도 될까요? 이럴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Can I go through? Can I go through? Can I go through? Can I go through?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은데 제가 비행기 탔을 때 너무 신기해서 창가에 앉았는데 제 왼쪽에 앉으신 분이 서양 할아버지였는데 정말 덩치가 크신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너무 미안한 그래서 매번 물어봐야 되는 Excuse me, can I go through? 네, 이렇게 물어보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맥주를 한 캔 더 주세요. 하나 더, 하나 더는 another 하나 더니까요. Another beer Can I have another beer? Another beer? Can I have another beer, please? One more beer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난 그 one more라는 말 들으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네요. One more. 아, one more래요. 우와, one more처럼 재밌는 말은 저는 처음 봤어요. 미스터 선수는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동의를 받으면서 굉장히 거절받는 게 낫겠다라는 기분을 들게 하는 one more가 왜 웃기다는 거예요? Baby, one more time. 이것 때문에요. 그렇게 웃겨요? 그게 너무 one more라는 말만 들으면 저는 그게 떠올라요. Give me one more reason. That's it. 자, 좌석을 뒤로 젖혀도 될까요? Recline. Can I recline my seat? 오늘은 여기까지. Okay, see you next time.